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는 물론 디지털금이라고 불렸던 암호화폐 시장도 줄줄이 미끄러지는 가운데 낙폭이 큰 우량 종목을 저가 매수하라는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는 투자자에게 보낸 노트에서 우리는 강세장 사이클 안에서 조정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강세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모든 산업에 걸쳐 디지털 혁명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세계에서는 투자자가 조금 더 다양한 종목을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고점 대비 20에서 50% 정도 내린 종목들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럭스와 아메리아프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최고점 대비 각각 47%와 46%가량 내린 상태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기업 솔라 엣지, 데이팅 서비스 기업 매치 그룹과 스타벅스 디즈니도 추천주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3% 이상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시가총액은 하루에만 66조 원이 증발했는데 이는 코스피 3위 기업 네이버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아시아 증시도 함께 미끄러졌지만 우리나라 증시 낙폭은 유독 컸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금리 인상 우려에다 LG에너지 솔루션의 매매가 집중되면서 수급 공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1원이 오른 1,202.8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한 것은 14거래일 만입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첫날 시가총액 118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2위의 초대형 종목이 됐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따상은커녕 공모가의 2배도 지키지 못했고요. 50만 5천 원에 첫 거래를 마치며 68%의 수익률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시초가는 59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이 2조 1,084억 원을 쓸어 담았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배터리 대장주로 불리는 기존 코스피 2차 전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모 회사인 LG화학은 8.13%나 하락한 61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 SDI는 장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6.16%가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전날보다 7.11%가 하락한 21만 5천5백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들 기존 배터리 3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8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사 중에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4,85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고, 세전 순이익 1조 6,425억 원, 단기 순이익 1조 1,87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외 수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대형 기업 공개 등 투자은행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권은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3,622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주수가 2,600선까지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기아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그제 1.57%가 상승한 데 이어서 어제는 1.8%가 오른 7만 9.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급락장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기아와 LG 이노텍만 올랐습니다. 기아는 그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9%, 27.3% 늘어난 2022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영지권은 기아가 원화가치화력과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을 통해 실적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아는 그제 2021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보다 3배 인상한 3천 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함으로써 수급적인 요인까지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좀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 대한 전환도를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유명한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락장이 안정될 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보셨는데요. 그러면 종목,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회사입니다. 텔레칩스는 자동차 전장화, 차량 반도체의 국산화 노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산은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펠리슨 업체로서 자동차의 AVN,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내비게이션, 디지털 클러스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등에 들어가는 AP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로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년 하반기부터 AVN용 AP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임포테인먼트 발전에 따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자동화, 디지털에 대한 전환 속도가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GV80부터에 대한 제네시스 라인업도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에 대한 전환 속도가 자동차에서 빠를수록 텔렉시스에 대한 AP에 대한 성장성은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차량용 MPU에 대한 샘플 개발 및 생산을 완료함으로써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의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DBI텍입니다. DBI텍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좀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DBI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탁 제조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좀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올 들어 TV라든가 가정용 전력 반도체, 차량용 MCU 같은 그런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폭증함으로써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미디어텍, 실리콘 웍스 같은 고객사로부터 전력 반도체 및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을 주문을 받아서 생산함의 규모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 업체들의 8인치 파운드리 판가 계약 추이를 보면 적게는 10에서 30번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동사도 같은 ASP 단가가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므로서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로우엔드급에 치중해 있던 그 동사의 제품 비중들이 미드엔드급으로 좀 상향되고 있고 실제로 DDI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량용 전력 반도체라든가 가정용 전력 반도체에 대한 거부가 제품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서 텔레칩스와 DB 하이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